이번 가수는 이혜령이라는 가수죠? 네, 이혜령씨가 노래하죠? 어떤 노래죠? 눈꽃사랑 네, 일본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이혜령씨입니다. 눈꽃사랑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혜령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혜령입니다. 당신 atra기 위한 기술 미치고 운 니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눈을 얼어 만지며 그 밤이 상하도록 그곳처럼 가버린 사람 뜨겁던 그 숨결에 오예 없이 하나가 된 사람 오예 이런 해가 된 사람 숨죽없이 태워버려 믿지 못할 그 사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도 그런 사랑 하고 싶어 다시 한 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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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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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